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사주 강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운세 영상을 찍을 때 참 자주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약 반나절 전이죠. 반나절 전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양력음력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하실 때 양력인지 음력인지 구분을 꼭 해주세요. 저 말고도 다른 분한테 질문을 하실 때도 음력 위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양력으로 주셨을 때는 양력이다라고 말씀 주셨을 때는 변환할 필요가 없는데 양력음력인지 얘기 없이 그냥 음력생이를 주시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질문 올리신 걸 보니까 제가 일단 답변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64년생이세요. 지금 주신 게 양력인지 음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64년생 2월 6일은 무슨 띠인가 보통 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64년생은요. 일단 헷갈리시죠. 내가 63년생인지 64년생띠인지 그러면 입춘이 언젠지를 보세요. 입춘은 양력 기준으로 64년도에 입춘이 언제 들어왔냐면 2월 5일에 들어왔어요. 이 전이면은 63년생띠가 됐고 이 후에는 2월 5일도 새벽 4시 5분 이때 이후로는 64년생 갑진년띠가 돼요. 그러면 이분의 생년월일은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2월 5일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6일이잖아요. 이분 질문하신 게 갑진년띠이 돼요. 용띠가 되죠. 용띠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64년이고 2월 3일이다. 그러면 그 전이 되죠. 2월 5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개묘가 되는 거죠. 그분은 토끼띠가 되는 거예요. 2월 3일에 태어난 분은. 만약에 2월 5일 새벽 2, 3시 다. 그래도 토끼띠예요. 왜냐하면 아직 넘어기 전이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또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동지 팥죽 먹을 때 태어났는데 동지 때부터 설날로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나는 그때 이미 띠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가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월이 있고 추월이 있고 인월이 있습니다. 올릴 때로 하면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죠. 그런데 입춘이 들어와야만 즉 2월 4일에서 2월 5일 이때 들어오는 입춘이 들어와야만 사람한테 해당되는 운의 기운이 바뀌어요. 이때는 하늘이 열리고요. 이때는 땅이 열려요. 이때 이제 사람이 하늘의 기운이 사람한테 천지인 사람한테 드디어 들어와요. 2월 4일에서 2월 5일 보통 2월 4일에 들어올 때도 있고 2월 5일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해마다 조금씩 날짜 차이는 있습니다. 윤달도 있고 좀 날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이때 내가 태어나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입춘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해는 63년 같은 경우는요. 2월 4일이라도 밤 10시 8분 이 근처로 해서 입춘 기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4일이라도 저녁 5시 아니면 낮 1시 이때는 아직 밤 10시가 안 됐으니까 그 전달 개축 어리고 63년생 띠로 봐야 돼요. 입춘 전이냐 뒤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자 그럼 헷갈릴만한 거 한번 또 볼까요. 60년생 말고 조금 뒤에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력이고요. 197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월 4일 저녁 16시에 태어났다고 할게요. 이때 태어난 사람은 병원에서 체크했을 때 이렇게 딱 적어서 출산수첩에 여태 태어났습니다. 라고 딱 박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사주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띠가 어떻게 되느냐. 74년도 2월 4일 같은 경우에는요. 만세력 책자를 보게 되면 2월 4일 14시 기준으로 입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입춘 뒤죠. 입춘 뒤면은 이 사람은 병인 그쵸. 병인이니까 인월이 돼요. 호랑이띠란 말이에요. 호랑이띠에다가 이제 2월 4일 이 시간대 딱 뒤잖아요. 병인월이 돼요. 이게 년 이게 월 병자일이 돼요. 아까 14시 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시 13시라던가 13시 50분 13시 5분 이런 식으로 14시 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직 2월 4일 이 시간대 전이잖아요. 띠가 달라요. 73년생 띠가 돼요. 그거는 개축월이 되죠. 띠가 다릅니다. 개축 개축년생 그러니까 73년생 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73년생 띠가 돼요. 소띠가 되죠. 그 시간차 때문에 그리고 월도 그래요. 지금 이 14시부터 되는 거니까 14시가 되기 전이잖아요. 을축월이 돼요. 같은 2월 4일이라도. 날짜가 다릅니다. 이렇게. 아예 다르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질문을 주실 때 저는 음력보다는 사실 양력이 편해요. 음력으로 주시면 양력으로 또 바꿔 가지고 펼쳐봐야 되고요. 절기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그 해에 몇 년도 6월 4일인지 2월 5일인지 이걸 보셔서 입춘이 언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입춘 전인지 입춘 시작되고 난 훈지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할 때 2월 4일 2월 5일 전 훈지를 보시고 2월 4일 전이면 전년도 띠가 되는 거고 2월 4일에서 2월 5일 이후 입춘 시간까지 정확하게 따져야 되냐면 만세락 책자를 봐야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만세락 어플 상당히 잘 나와 있죠. 6월 4일 5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3월달 5월달 이때 태어나신 분들하고 띠가 같아지는 거죠. 2월 4일 5일 이후면 이 영상을 제가 메인에 항상 박아 놓을 테니까 이제 이 질문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좀 그렇잖아요. 매번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입춘 전인가 입춘 후인가 입춘 전달에는 소환이 있었을 거고 소환 다음에 2월 4일 소환 다음에 이제 물론 대안도 있지만 절기로만 보자면 1월 한 6일 정도가 보통 소환이고 2월 4일 빠르면 2월 4일이에요.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그 다음에 3월 6일 정도가 경칩이에요. 그러니까 2월 4일 5일이 계절이 바뀌어요. 호랑이 달이란 말이에요. 봄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2월 4일도 아직 춥다라고 해서 이걸 또 입춘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정설은 일단 저희는 F&D를 보자면 2월 4일에서 5일에 사람에게 띠가 바뀌는 부분이고 그 전에 좌월 추걸에는 띠 바꾼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일단 2월 4일 5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띠를 볼 때는 요거 전인지 훈지를 따져서 보시면 돼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